오늘날의 신사도나 교주들이나 이단들이 뭘로 사람들을 꾀냐면 행암으로 행위로 너희들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옥죄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 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눌리면서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해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분이 치유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푸는데 순수한 믿음으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행위구원론적으로 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현이라는 유튜버도 2단으로 현대종교에서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보면 행위구원론 쪽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옥죄에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뇌당하게끔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갖고 2단 사상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바른보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보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사도에 빠지고 2단에 빠지고 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네가 믿음이 있는 게 드러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간점화파라는 게 이제 20세기에 나왔는데 세간점화파는 뭐냐?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게 율법을 거스르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 복음을 잘못 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간점화파는 다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행함을 중요시 여겨요. 행함을. 그래서 행함이 완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지가 결정난다.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위를 보시고 마지막에 유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지 인간은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간점화파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언약적인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바울이 본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그 칭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언약적인 개념의 율법을 가졌고 그런 공동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율법을 따르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을 나중에는 장길자의 복음, 안상홍의 복음, 정명석의 복음, 이만희의 복음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만희를 교주로 생각하거나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여기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신천지에 이만희를 감옥에 보냈던 홍종갑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낼 때 교리적인 것으로 보내긴 쉽지 않아서 횡령권으로 재정적인 횡령으로 감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천지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빠져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단과 법적인 투쟁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돈도 없이 법정 투쟁을 하는데 거기서는 투쟁할 때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더니 180억이 들어왔대요. 소송 비용이 180억이 들어왔대요. 자기는 어쨌든 혼자서 싸우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뭘 발견했냐면 이만희님, 이 이름이 그냥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부르시겠어요? 벌써 비웃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겉으로는 이만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찬송가에는 이만희라는 이름이 박혀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바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식구는 우리가 800만 정도로 저는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00만으로 주저앉았죠. 그런데 최근의 통계가 가나한 성도들이 200만이라는 거예요. 가나한 성도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성경책은 집에 있는데 성경책은 안 읽어요.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안 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이런 사람이 200만이라는 거예요. 800만 기독교 인구 중에 지금 400만이 가나한 성도 아니면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400만인 거예요. 그래서 총 400만이 신앙생활의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정도인데 최근의 통계에서는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약 300만이다라는 최근의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구는 지금 한 300만 정도로 사실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했을 때 100만이 될까 우리나라가 이런 퀘스천을 찍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천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천만. 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 아니라 100만 정도 될까? 신앙적으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규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100만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복음이 희석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첨가시키는 거죠. 조금씩 첨가시키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커피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커피에다가 자꾸 설탕을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크림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자꾸 집어넣으면 커피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게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커피는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커피가 아니라 순수한 커피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너무 잡다하게 들어가니까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원래 순수한 커피는 하루에 4잔, 5잔 마셔도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복음은 우리에게 좋지만 이단성 복음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는 지난4일에는 2일에는 19일에도 2일에는 5번에 5번에 더니 그래서 29일에도 5번에 더니 카에서 29일에도 2시 8번에 더니 2시간에 더니 2시간에 더니 2시간에 더니 아멘